. 오른쪽에 있다는데 몰라 선수들. 반응이 느려 애들이. 게임하면서 봐서 그런가? 아 처음에 새로고침 안하면 점점 느려지긴 해. 일단 파밍부터 할게요. 니니나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글루모 에디터님. 슬기얼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 6초인데 10초 됐다고? 새로고침 해야되는데. 문제는 새로고침하면 서울서버가 안걸릴 수도 있어서 그게 문제이긴 하지. 님들은 저의 과거를 보고있는거에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너무 머네요. 음? 야 그리고 옵저빙 어렵다. 내가 옵저빙 거의 안해봤거든요. 한 두세 번 해봤는데 이게 좀 이상해 막 죽인 다음에 바로 안넘어가. 다른사람으로. 좀 약간 딜레이 있고 죽은거 보여주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맵을 누르고 오니까 이상한사람이랑 이상한사람이 클릭이 돼있어. 어떻게 단축기같은거 해야되는건가? 버피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아 밑으로 가자 들리시나요? 들리는데? 가자 가자 아 이거 아까 사람 많은거 하다가 또 뭐 부금도 없고 이러니까 촥 쳐진다 갑자기 어? 촥 가라앉는다 솔랭하니까 북적북적했는데 아까전에 사람도 많고 그쵸? 참 척치네 여기 1등 해야돼 근데 어? 너무 현자타임인데 지금 현자타임 느낌인데 이거? 어? 아까 내가 시클시클해서 나 혼자도 있고 뭐 아까전에 뭐 뭐 사람소리도 하고 청소리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깐 어? 왁자짓거렸는데 어? 자아악 쳐지는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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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건가 이게? 음? 1등 하자 1등 이게 아싸의 슬픔이야? 야 이대로 자면 꿀잠 어색해 어? 침착해 가다 나도 슈퍼플레이 간다 나이 나이트클럽에서 댄스곡 나오다가 브루스 타임 느낌이냐고 그게 아니고 노래방에서 댄스곡 신나게 애들끼리 달린다움에 누가 발라드 예약했는데 다 화장실 가는 느낌이야 어? 뭔소리야 버스라뇨 지금 1등이 무슨 버스를 어떻게 탑니까 1등 스스로 해야되는 것인데 어? 내가 발라드 부르는데 왜 다 화장실 가는거야? 다른 얘기하고 흐흐흐흫 어? 그런 느낌이야 지금 침착하자 아 침착해 샷컨 50발 다 챙기고 받아가자 폼보고 페북하고 흐흐흫 이쪽에 저쪽에 총소리 저깄다 누굴 쏘고 있었겠죠? 나도 빨리 총먹어야 돼 나 샷컨 밖에 없거든 저쪽 왼쪽에 두놈있다는 얘기야 총 없나? 아 총이 없네 우지도 또 뭐하냐고? 야 우지는 장그.. 근거리용이에요 솔직히 우주보다 더블 배럴이 날 듯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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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야 뭐야 이거 부스스? 쓰읍 부스스도 괜찮은데? 지금 부스스 오버 가지 맙시다 지금 도트 도트 차야돼 오케이 도트 오케이 삼넵 삼넵 뚜껑 좋아요 잠잘게 오 좋아 나 엠포라서 나 엠포라서 지금 파츠가 좀 필요한데 아 안전지대야 건문소각인데? 좋아 어? 이거 또 뭐고 없나? 이쪽에 두명 있었거든? 조심해라 죽인것도 아니야 아까 보니까 못죽였어 저기있다 두대 두대 맞췄어 어디로 갔어? 내려갔을거 같은데? 시프트가 금방 없어지네 세대 나 봤어? 나 봤어? 치료하고 있겠죠? 가자 도망가자 싸울 필요없어 내 총소리 들었을텐데 으흠흠 그냥 연세로 갈겨써야됐어 딸딱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엠폰대 그냥 크르르륵 갈겨써야되는데 안그래요? 저기있다 저위에 저기위에 다시 올라온건가? 다른놈인가? 다른놈이네 쏘고있네 서로 그렇다면 난 이쪽으로 재밌게 영화 보다가 중간광고나와서 갑분싸안기분 저기 왼쪽 지금 근데 킬 로그는 안떴어 여기서 싸주자 없네 없네 간디에서 레이팅 올라가면서 소용없다고? 무슨소리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공격적이구만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지금 노리고 있잖아 지금 어딨어 어디 여기 더 위로 올라가서 보자 두놈있어 그래도 2형 실력 못하는 사람들중에 제일 잘하는거 아닌가 뱀의 후방문정도 되지 않나 어? 뭐야 아 뭐야 씨 왜 가이드라인이 없어 너무 공 집중하다보니까 죽어버렸다 씨 뭐야 어떻게 떨어진거지? 죽을뻔했잖아 근데 어딨나 어 잠깐 카고팔이나 찾자 카고팔 아 이거 못보게 되려나 야 유튜브에 어떻게 다 올리냐 매일 6시간에서 10시간씩 방송하는데 지금도 엄청많은 울려요 우리 유튜브는 보통 하루에 한개 두개 올린다고 잘나가는 유튜브는 사람들 다 못봐야 시간이 없어요 님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보잖아요 바빠가지고 생방송도 마찬가지지 유튜브도 다 보면 자기시간이 없어 시간 있다고? 뭐야 깜짝이야 뭐지? 차가 왜고있어 누가 어디다 세워난다 뭔데? 다 본다구요? 아 시간이 많다고? 아 그래요? 그런사람 좀 드물잖아 아 음 4배율 4배율 나이스 하곤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하지만 자기 할일을 하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는 많아?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좀 더 파밍하고 안전지대 유튜브 영상을 다 봐서 트위치로 넘어왔다고? 와 엄청 시간 많으시네 좋으시겠다 영상 편집하시는 분 진짜 얼마나 힘드실까 유튜브 올릴 게 없는데 끼알같이 찾아서 올리시는 거 보면 재능이셔 낸 월급 떠내냐라 우리 클래닛 고생 많이 하죠 저같이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 방송을 많이 하면서 영상도 많이 올려야 되니까 극한이 고생이죠 그만두지 않길 바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닛 그만두면 끝장이야 어? 저깄다 아 더럽게 안좋네 진짜 왜이렇게 반동심하냐 침착해 한놈 더 있을 것 같은데 불안하죠? 청소에 들었기 때문에 이쪽을 볼 것이요 없어요? 없는 듯? 먹으러 가자 니녀석이 힘들게 파미한 거 내가 다 먹어주지 이번판 44명 좋다 느낌 좋아 용량이 용량이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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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가 좋긴 한데 아 나는 샷건 스타일인데 미니는 좀 잘 쏘는 애들이 좋지 미니의 4배율 2배율은 여기다가 레드터 버리고 핏돌우 버리고 12탄 버리고 368발 근데 이거 미니까지 있기 때문에 적절하죠? 됐다 가죠? 어디로? 갈 필요 없는데? 여기 내가 먹었잖아 여기 안전하지 않죠? 오 검문수 거기다 빨가야 돼 검문수에 100번 사람 있거든? 배 타고 갈까요? 요쪽에 배 있거든? 지금 배 타도 괜찮겠다 배가 있다면 레드를 들자고? 아 레드를 들까? 미니 있는데 아 이번판 좋았어 지금 파밍도 괜찮아 요쪽에 배 있거든요? 어? 없나? 아까 내가 있던데도 배 없었는데 누가 타고 갔나보다 배 없어 차 타고 가야 돼 그러게요 장전해야지 좋습니다 아 3토바이냐 하필 안좋게 하다 다른거 있으면 갈아탑시다 어 no no 법보가 좀 심해요? 아 그래? 새로고침 밖에 답이 없다는거 이쪽에도 배가 하나 있는데 이거 검문수 100% 있어 이거 아 배가 없어요 아 저기 있다 배 타고 가죠 이거 100% 검문수 있어 없나? 강아지 강아지 정아지 어디서 동ล 관신 살아서 갔어 주유소 쪽에 차가 있을꺼거든 저기 한번 보고 건물소에서 나오는 놈 죽이자 간다 1등 간다 오늘 치킨 먹어 자기야 나 3렙 뚜껑이야 없다고 건물 한사람이? 저기 차있는데 너무 냄새나는데 어어 딱 3번 맞췄네 흐흐흐흐 날아가는거 보소 차를 먹으러 갈까? 쟤를 먹으러 갈까? 쟤네 왜 차가 있는데 안 먹으러 갔지? 나는 사실 더이상 파밍할 필요는 없는데 야 차 뭐야 저거 오이씨 깜짝이야 뭐야 오이씨 깜짝이야 뭐야 어이씨 못볼꺼 봤다 뭐야 저거 앞에 있는거 이상하고 있어 지금 깔려있어 저기서 내린거구나 저기서 잡고 저 뒤에 있는 차는 뭐지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차는 뭐지 그러면? 일단 저차를 타자 여기서 누가 죽은거죠? 완전 깔아부렸어 오우 뭐야 저차를 타고 저 상자 살짝 파밍하는걸로 템파밍 할거에요 차 가지고 오고 이쪽에 아무도 없다고? 건물은 없었나보네 그 다음에 이쪽 이쪽쯤에 죽었는데? 여쩜 여쩜 여쩜에 여쩜에 죽었어 어딨어? 상자 어? 없는데요? 어디로 갔죠? 어디가? 저기 사람 이거는 얘가 파밍했을거야 저거는 저에 있는거 말고 내가 죽인놈 그놈이 파밍해서 갔을건데 이쯤에 죽였는데 아아 가자 그냥 어떤 놈이요 죽을 수 있는 놈인가 그냥 가자 뭐 뭐 그거 뭐 충분한데 뭐 안전을 도모하죠 어디서 자꾸 싸 33명 다리잡아 시마찾기 힘든 이유 아까 진짜 5점이 가는데 못찾아서 당황했잖아 다행이야 대애가 아니라서 뭐 이걸 바꾸자 이토바이가 빠르고 엄폐하기 좋죠 응? 뭐가 자꾸 땅바닥에 터지는데 소울큐에 등대를 갈것이냐 아니면 다른데로 갈것이냐 가운데쯤이 좋긴한데 여기 저기 이층집에 가자 여기 여기 괜찮다 어? 아니야 문이 열려있으니까 오히려 안전? 침착해 침착해 음 나다르 버프가 심하면 화질을 좀 낮추세요 어쩔수없어 일요일은 일요일은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른방도 일요일마다 원래 렉이 걸림 자리 좋죠? 어? 3초에 한번씩 걸려 해봐도 돼 저쪽에 문 열려있고 어딨냐 녀석들 극존버로 가자고? 오케이 쟁토발 타고 언덕 올라가실 때의 왜속도 트위치 아침부터 틀어놓으면 버퍼 안걸린다고? 요즘에 속도 줄.. 줄이죠 위험하니까 오른쪽 총소리 아침부터 트위치에 아 저기있다 Q. 아 개킬 여우 멋있다 야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저 죽여 봤자 내가 템 먹는 것도 아니고 내 위치만 들키는 건데 킬해서 뭐해 어? 지명 수배자도 아닌데 미니가 좋긴 좋아 딱 세 방이면 그냥 죽는구만 간다 1등 간다 손깨 좀 보여드려 여러분들 오버하지 마세요 처음 본 사람이 놀래 뭐지? 평범한데? 오버하지 말고 평소보다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셔야지 아니 저 슈퍼플레이 아니었어 당연한 플레이였어 오버 노노해 지극히 평범인데? 통통한 선 보고싶다고 알겠어 됐습니까? 형 병이 있냐고? 뭔 병이 있어 왼쪽 멀리 저쪽 또 하나 죽이고 싶다 아 카고팔로 죽이고 싶은데 미니는 맛이 없어 미니는 총이 좀 망가진 것 같은 소리가 나요 캥 캥 이런 소리가 나서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호불호가 갈려 저는 좀 별로예요 망가질 것 같아 총 쏘다가 총 반으로 이렇게 튕겨나갈 것 같아 그거 어? 개머리판이랑 이거 다 분리될 것 같아 그래서 딱 맞을 것 같아 광대뼈 같은데 쓰읍 너무 무섭게 무서운 총 소리가 나요 역시 총은 카고팔이지 아까 이 녀석이 누구랑 싸웠을까? 여기서 죽은 애가 그치 스물넷 스읍 아무도 없나? 음? 음? 자 다음 원 1인칭을 해야되는데 3인칭은 좀 약간 비정상이야 안 보이는 데서 보이니까 저기 어 이동 빠르게 이동하죠 어디로 가냐면 훈련소때 개머리판을 어깨에 견착하지 않고 바로 얼굴에다 견착하던 훈련병이 생각나네요 훈련병일 땐 다 그렇죠 뭐 수요탕 까고 안 던진 애도 있었는데 뭐 수요탕 까고 열나들게 던져 내가 핑 찍은 곳 송저탑이야? 아 그래요? 왜? 여기 송저탑이야? 좀 조심해야겠다 그걸로 가면 안돼 이층집으로 가야되는데 뒤쪽 좌쯔 저 저젝 저 집으로 갈꺼야 조심 있다 지금 떡 소리 났어 발소리 들었죠? 위층에 있어요 있죠? 좋지 않아 역구리구역님 피터님 지니언스픅님 경교민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있으면 안보이잖아 여기있어 그냥 푸하님 6개월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저만의 스타일대로 할게요 존버요 간디간디 이 다음 원이 중요해 혹시 모르니까 템 바닥에 다 버려놓고 죽자고 왜? 슬탐 몇개있지 지금? 하나밖에 없는건가? 뭐 360이라니까 없어져 360 화재 개구리인데 침착하자 이 녀석 어디있을까? 원을 보고 여기가 좋으면 저 녀석을 죽여야되 여기 여기 다음 원 키트 두개나 낚시하자고 아 들어오는 애한테? 아니야 그냥 어차피 계단을 볼건데 먼저 여기 들어오면 계단부터 보지 여기 안본다고 괜히 키트 해놨다가 날 발견하면 어떡해 뭐야 개머리판있잖아 여기에 개이득 뭔지 있었죠? 어 어어 좋은데요? 허허어 집주인 죽여야겠는데 어? 자리가 좋아 어디있을까 이 녀석 열셋 열셋 위있는 애는 슈퍼점프로 나갈수도 있어서 쐈다 지금 약간 이쪽에 있어 우리집 맞지? 쏘고있는거 같은데? 맞지? 우리집 맞아? 맞는거 같애? 나 들어온거 모르는거 같은데? 나 들어온거 모르는거 같은데? 다른집인가? 옆집인가? 안좋아 어어? 옆집인거 같기도? 암살 간다 우리집이 아니였어 옆집이였어 이놈은 우리집이었고 너가 여기 다 쓸었지? 옆집이구만 카고팔은 어어 디질뻔 녀석이 아직도 옆에서 쏘고있구만 아씨 아 근처에 있는 녀석들 다 죽이죠? 이쪽이 있는데? 왼쪽 카고팔로 이렇게 소리를 내? 자신감있나보죠? 어어 안보이는구만 쓰읍 다음원이 중요하겠어 3초 3냅가방 3냅표 키트 2개 황금 킹고블링 열둘 열둘 안싸 갑자기 이쪽 오른쪽 밑에 오른쪽 집안에도 사람인데 오른쪽 하나 왼쪽 카고팔 그쵸? 저 뒤쪽 뒤쪽 뒤쪽도 하나 뒤쪽이 아니지 우리가 갈쪽이죠 그러니까 이 뒤쪽에 둘을 잡아야되요 아니면 이번에 보다 늦게 가던지 우리가 저기 일로 가야되거든요 어 이 왼쪽 오른쪽 둘쪽을 잡아야되는데 일단 탑텐 어어 안가도 되죠? 안가도 돼 안가도 돼 개이득이야 9명 드디어 이거 쓸 수 있나 이거? 승리하고 쓰고 싶은데 치킨 슬핑 아직 안해도 돼 두개 두개라 뭐 소리해 봐 자기장 좋았어 지금 어 만약에 이쪽이면 슈퍼첨프해서 이쪽으로 나가자 파편솔트 하나 줍고 저 앞에 한놈 저기 앞에 두놈 일듯 나 의료키트 두개에다가 구급상자인데 싸우지 말고 마지막까지 자기장에 버티면서 계속 돌리는거 어때요? 내가 보니까 30초는 버티겠구만 계속 돌리면 쿨탐없이 돌리면 응? 안싸우고 계속 버티는거지 마지막에 두 명 남았을 때 마지막에 드링크 먹고 돌렸어야 되나? 이 앞에 한놈 슬까? 이제 자기장 너무 아파서 안 돼요? 무슨 재미냐고? 1등한 재미지 아 아파서 이제 안 돼? 여기 뒤에 있는 놈들 왔나 안왔나? 오른쪽에 분명 있었거든 사실 얘네도 움직일 필요가 없지만 다음 자기장 보지 뭐 다음 자기장 보지 뭐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아 마지막에는 자기장 끝까지 오잖아 아 아파서 안 돼? 오케이 7명 어딨어 이놈들 풀 도핑 왼쪽 앞에 뭐지? 길이 안 떠 제발 제발 우리집 걸쳐주세요 제발 안돼 안돼 이런 이런 가야돼 왼쪽으로 안좋게 되부르구만 1분 20초거든요 20초 정도에 출발할게 어디로 갈까? 나가서 왼쪽으로 갈까? 아니면 오른쪽으로 내릴까? 오른쪽에 원래 2명 있었거든 나가자 아이씨 슬퍼점 갔는데 봤을까? 일단 이쪽으로 가야돼 이쪽으로 왜 반대로 나가냐고? 여기 죽이고 갈라고 여기 있는데 40초 있죠? 100 더 문쪽에 한 놈 더 어 오.. 오른쪽에 한 명 내렸고 나 봤나? 나 가야되는데 여기 뒤쪽에 둘이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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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하나 그리고 앞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앞에 숨을때도 없네 오른쪽 끝에 오른쪽 끝에 하나 있어 아유 거기 있네 그리고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거기 있어 좀만 늦게 갈걸 그랬나? 거기 있을 줄이야 저 안쪽에 있을 줄 알았는데 게다가 지금 지향사격 반대로 되있었어 내가 원래 오른쪽으로 쏘는데 그냥 있을걸 조금 늦게 갈 걸 잡았는데 하암 별로였다 별로였어 이거 못먹겠다 이쁘게